안녕하세요. 에리스키친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에리스키친 친구분들. 오늘은 내 좋아하는 summer 김치를 만들게요. 한국어로 양파 김치입니다. 양파는 중불받은 양파입니다. 다른 종류의 양파는 이 레시피에 잘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양파에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양쪽의 양쪽을 다 잘라요. 양쪽의 양쪽을 잘라요. 이 부분에, 양쪽의 양쪽은 너무 큰 양쪽으로 잘라요. 그럼 조금이 손을 제거하실 수 있어요. 양쪽의 양쪽의 양쪽을 1인치에 고추에 양쪽으로 잘라요. 양쪽의 양쪽을 넣어주세요. 양쪽의 양쪽을 잘라요. 고춧가루서 깨끗을 넣고, 극은 소금을 뿌려주세요. 모두 잘 섞으세요. 양쪽을 30분 정도 삶아주기 위해 양쪽을 잘라요. 양쪽을 30분 후에, 양쪽은 좀 더 빼면 되요. 깨고 물에 삶은 소금을 삶아주세요. 양쪽을 몇뒤 후에, 양쪽을 넣어주세요. 양쪽을, 양쪽은 양쪽을, 고춧가루, 핏이 소스, 액젓, 한국의 설탕, 매실액, 참깨, 참깨, 참깨에 넣어주세요. 아주 잘 섞으세요. 바삭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루 정도는 두 시간 정도는 편하고, 1일이나 2일 정도 먹으세요. 그러면 냉장고에 두세요. 즐거우세요. 만약 라면의 라면의 맛을 좋아한다면 라면이 완전히 끓여서 먹으세요. 라면 김치와 삼겹살과 삼겹살 또는 삼겹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